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목 1리포트 손현정입니다 대표적인 진단기업인 CJD 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리익이 작년에 차지했던 한 해 동안의 영업리익을 뛰어넘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리포트 챙겨보겠습니다 KTV 투자증권 강하영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CJD, 진짜 특수는 2분기다입니다 CJD는 올해 1분기 매출이 818억 원 그리고 영업리익이 39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작년 대비해서 매출은 3배 증가한 거고요 영업리익은 7배나 늘어났습니다 단숨에 주가도 급등해서 1년 전에 3천억 원대였던 시가총액이 이제는 2조 원까지 넘어서면서 6배 가까이 불어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의 추가 여력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CJD는 DNA와 RNA 등 유전자를 분석해서 질병의 원인을 간별하는 분자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침과 혈액 등 인체에서 나온 검체에서 시약을 결합해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진단키트의 수출이 역시나 실적 호조에 견인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진으로 바로 진단키트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신규 고객 확보로 인해서 장비의 매출도 늘어났고요 또한 기존 시약 판매가 늘어나면서 체질이 개선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국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질환별 시약 매출 비중을 보시면 확실히 1분기에 들어서 코로나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지금 수출국으로는 확실히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포함이 되고요 또한 미국과 캐나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와 국가와 또한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공급 물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즌의 1분기 매출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18억 원인데 이 중에서 코로나19에 바로 시약 매출이 29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시약 수요에 또한 4월의 주간 생산량도 300만 개 내외로 급증을 했고 5월 달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2분기 코로나19 시약 매출이 2,500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시즌의 분자 진단에 있고 바로 기술은 고객사가 고유 검사 장비 바로 CFX-96, PLCR 장비를 설치한 다음에 소모품인 진단 시약을 쓰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신규 고객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면 이 CFX-96 장비의 판매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이에 따라서 시약 판매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시약 매출도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분기가 더 기대되는 이유 바로 4월의 진단키트 수출이 굉장히 크게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등과의 공급 계약 체결로 글로벌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4월 한 달에 만 약 1억 4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KTV 투자증권은 시즌이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코로나 특수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글로벌 진단키트의 경쟁사의 주가와 그리고 실적 밸류에이션 모두 리레이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즌도 현재 생산량을 감안한다면 보수적으로 봐도 2분기까지는 진단키트의 생산을 계속 감안을 한다면 그 실적이 주가에 비해서는 주가가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글로벌 PER 상대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EPS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즌의 PER은 10배, 10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목 이 리포트 유약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컨센서스가 대폭 상회할 수 있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거고요 또한 2분기까지 진단키트 실적을 반영한다고 해도 현재 주가는 저평가 상태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준 사업 레벨업과 또한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한다면 실적 상향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 목표 주가는 13만 원으로 대폭 상회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목 이 리포트 손현정입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이터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